사람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도요 스펙을 보고 뽑잖아요 실패해요 예를 들면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 나왔다 박사다 또 외국에서 근무를 해서 영어 잘한다 이거 보면 겉을 보면 완벽한 스펙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태도가 안 좋아 그러면 그건 실패예요 그러니까 스펙은 의미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스탠포드 대학보다 하바드 대회보다 들이대 출신이 낫다 즉 안 된다고 하나하고 가서 막 들이대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러한 악전고투한 사람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겪고 정말 정금이 돼서 나온 사람 이 사람은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는 직원 뽑을 때도요 어느 대학 나왔냐 그건 안 봐요 인터뷰 하면서 얼마나 척박한 환경에서 고생하면서 일어났는가 근데 그 사람은 거의 틀림없어요 특히나 온실 속에서 자란 사람은요 밖에 찬바람에 내놓으면 바로 얼어 죽어요 근데 찬바람 속에서 있던 사람 온실이 오면 따뜻함을 느껴서 더 열심히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하도 많은 사람들을 접해서요 제가 단체나 저는 박사학위 따고도요 최고경제과정을 계속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제과정 뭐 KMA 능력협회 최고경제과정 강의를 하면서도요 저는 뭘 했냐면은 그 최고경제과정을 다녔어요 무려 12개를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알고 또 강의도요 저 사람은 저렇게 강의하는데 안 들어온다 저 사람은 강의하는데 와 잘 들어온다 아하 이 포인트에서 배울 거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있고 사람 사귀는 것도 있고 네트워크 그 다음에 무엇보다 아는 거죠 덕분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살면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 구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또 좋을 때는요 굉장히 한없이 해 끼친 게 없으니까 막 좋게 지내요 근데 내가 불리하다 싶으면 또 바로 배신 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구분해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저도 막 강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태도 보면 거의 알아내야 그래서 영어로 Honest is the best policy라고 그러잖아요 정직이 최선이다 맞습니다 정직한 사람은요 어떤 걸 시켜도 잘하고 해내고 관계도 좋아요 근데 정직하지 않으면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면 그거는 좀 곤란해요 작은 약속도 지켜야 돼 그리고 만약 급한 사정에서 못 지킨다면 찾아와서 정말 이러이러해서 양해해 주겠냐 그 대신 이번은 약속 꼭 지키겠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누적된 사람이다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 사람으로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에피소드예요 그 전에 저하고 친구 교수가 있었어요 경희대에 교수가 있었는데 이 교수가 그때는 교수였죠 대학원장이 된 거예요 근데 대학원장이 되다 보니까 토요일날만 근무할 수 있는 겸임교수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케팅에는 실무를 사십 몇 년 막 이렇게 해오고 있으니 제가 딱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교수절부터 저도 박사할 때부터 알았으니까요 제가 박사학위를요 2000년 8월에 땄어요 그러니까 딴 뒤부터 관계만 해도 이십 몇 년 뒤났잖아요 그죠 지금 이십천 이십사니까 이십 년에 땄다고 쳐도 이십사 년이잖아요 그 이십사 년 동안 계속 관계를 유지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학원장에 된 거예요 그러면 저같이 65 넘었는데요 60대 중반 넘은 사람을 교수로 쓸까요 젊은 사람도 많은데요 안 쓰죠 근데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 평생 마케팅을 했는데 박사 따고 또 마케팅 평생 했는데 이러한 최고의 제목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실무만 했는데요 그럼 겸임교수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70 가까이 즉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요 차고 넘칩니다 서로 등록을 하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실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대학원장이 돼가지고 가능하면 실무자를 하자 그러니까 관계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대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멀리 가려면은 같이 가야 이렇게 70까지 69에 저 70까지 이렇게 교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그냥 가버리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어디로 갈 건데 여행의 목표 목적지가 없으면은 기차 타고 갈지 버스 타고 갈지 자전거로 갈지 비행기로 갈지 못 정하잖아요 목적지가 없으면은 그렇듯이 우리가 멀리 가겠다고 하면은 그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람이 사는 사회는 관계가 전부예요 그리고 사람이 전부예요 돈도 명예도 뭐도 아니고 사람 관계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건 자기 혼자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 관계가 좋으면요 조금 부족해도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했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열심히 해놓고도 요구도 먹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럴까 뭐 관계가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누가 봐도 쟤는 1등이야 아주 좋은 대학 나왔어 그리고 영어도 잘해 그리고 박사까지 가졌어 근데 왜 이 사람이 진급이 안 될까 그 사람은 다 사람들이 1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본인은 나는 1등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있는 거야 프라이드는 잘 해석해보면 오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CEO는 그 사람을 선택 안 해요 오히려 2등을 선택을 합니다 왜 2등을 선택하냐 얘를 제끼고 나를 시켰네 이 사람은 목숨 바쳐 일을 한다는 거죠 진심으로 일하는 건데요 고마워서 정말 분골쇄신 한다는 거죠 이것도 전략이에요 모두가 다 1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조차도 오만하고 이런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은 쓰면 당연히 1등이니까 당연히 진급하리라고 생각해서 성과가 그다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략 그것도 관계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관계에서 실력은 1등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항시 2등 자리로 포지션하는 거죠 사업의 본질은요 사실은 돈 벌기 위함이 아니라고 봐요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 늦게 깨달은 건데요 돈을 왜 버는가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평안이 오더라고요 이 물질이 선한 대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 선한 대로 가서 다시 선을 구축하도록 쓰여져야 돼요 그게 잘못 쓰여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본질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장사하고 사업하고 또 틀린 거예요 장사는 뭐냐 그야말로 모니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설렁탕 한 그릇 팔면 얼마 두 그릇 팔면 얼마 세 그릇 팔면 얼마 다섯 그릇 팔면 얼마 이게 장사라고 할 것 같으면 사업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인류 공영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인간에게 어떠한 이로움을 주는 것인가 이렇게 출발을 해야 돼요 음 음 아멘